오빠가 계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오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쪽도 있더군요. 그날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. 그때 오빠도 다 조사받고 오빠가 아무래도 아래층의 여자 부인하고 같이 강화도에 집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실 때라 저는 오빠가 있으니까 내려가서 광석 씨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이 되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바로 119로 한 게 아니고. 그래서 제기된 문제가. 아래층에 있어서 오빠를 부르니까 오빠가 그때 마침 그래도 119 왔을 때 오빠가 밤바지 그냥 잠옷 바람을 같이 올라왔어요. 알겠습니다. 그건 분명히. 그럼 김광석 씨가 타개하기 직전에 거실에 술을 나눈 자리에는 두 분만 계셨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런데 제기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거실에는 담배가 두 가지가 있었다. 담배요? 저는 잘 모르겠네요. 방금 모르십니까? 그 거실에는 방금 핀 담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종류가 달라서 한 사람이 핀 것 같지는 않고. 저는 담배 핀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안 핀 것 같은데요. 누가 오셨었나 그럼? 밤에? 새벽에? 저는 모르죠. 밤에 새벽에 들어가서 잤고. 김광석 씨는 거기가 문이 열면 바로 홍대 앞 내려가는 길이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 사이에 누가 왔을 것이다? 저는 담배가 두 개 있다고 하시니까.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. 그건 맞는 얘기였고. 김광석 씨가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여러 개를 술집에서 피우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. 그 사이에 누가 왔는지 모르신다? 네. 저는 잠을 잤으니까. 그러면 누가 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? 글쎄요. 지금 갑자기 담배 두 개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 나온 건데 그렇게는 소리가 났겠죠. 새벽에 3시에 누가 올 사람이 있었겠습니까? 글쎄요. 그 부분도 그러면 만일에 소환되셔서 조사받게 되시면. 그 건은 사실 수사대상은 아닙니다.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.